여러분 이제 그 2020년 봄학기 전자외로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홍성민이라고 하고요. 이번 학기에 전자외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하는 것이 저도 처음이고요. 이렇게 라이브 스트림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중에는 오히려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고쳐나가도록 할 테니까 한번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요.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글씨를 써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처 1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저한테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최대한 오늘 그 강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원래 말이 많은데 강의를 할 때는 말이 많은데 이걸 짧게 요약을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그 강의와 관련해가지고 모든 내용은 다 제가 그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조금 거창하게 이렇게 베이직 피직스 오브 세마이컨덕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챕터에서 이 렉처에서 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세미컨덕터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다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시절이나 뭐 이럴 때 반도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양 수준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가정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은 이와 같습니다. 반도체란 반도체에는 이렇게 전도대라는 곳이 있고요. 컨덕션 밴드라는 게 있고 이 밸런스 밴드라는 게 있는데 그 사이에 밴드 갭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밴드 갭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이 밴드 갭 때문에 그래서 밴드 갭 때문에 전자가 평소 때는 잘 안 흐르다가 어떤 특별한 처리를 해주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이 컨덕션 밴드에 존재할 수 있는 전자의 숫자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반도체를 가지고 전기 전도도를 바꾸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죠. 이 내용은 다 올바른 이야기고 정말로 틀림이 없지만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왜 밴드 갭이라는 게 생기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밴드 갭의 출연이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는 걸 위해서 제가 8개가 되는 강의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한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 전에 제가 올린 동영상들을 보고 오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짤막하게 요약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periodicity라는 겁니다. 주기성이라는 것이고요. 이 주기성이 여기서는 무슨 주기성이냐라고 하면 여기서의 주기성은 시간에 대한 주기성은 아니고요. 이 공간상, 이 공간상에서 봤었을 때의 주기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또 지우고 해볼까요? 거기에 이제 그 자료에 첫 번째에 보시면 제가 아마 이런 그림들을 그렸을 거예요. 이제 대충 허접하게나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구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공간상으로서의 주기에 해당하는 이 거리라고 할까요? 이 거리는, 여기를 만약에 A라고 불러볼까요? 이 A는 둘이서 공유를 하는데 대신 그 A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다른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에 이제 제가 나왔었던 다른 예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걸 말씀을 드렸죠. 이거 만약에 똑같은 동그라미예요. 여기서도 동그라미가 반복이 됐었는데 여기서도 동그라미가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반복되는 패턴 자체는 동일한데 이 동일한 패턴이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얘는 이만한 길이를 가지고 A라는 길이를 가지고 반복이 되고 있다면 얘는 그렇지 않고 A보다 더 큰 A'이라는 그런 길이를 가지고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아, 어떤 주기적인 패턴이 있을 때 그 주기적인 패턴을 나타낼 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A라든지 혹은 A'으로 쓴 주기 공간상으로 얼마만큼 거리에 따라서 반복이 되느냐 라는 그런 주기와 관련된 공간상으로서의 주기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어떠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가에 대한 패턴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정보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강의 동영상에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의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래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핀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대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그래핀 구조를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려서 학생들한테 처음에 이제 육각형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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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영어로는 하니콤이라고 부르죠. 그 벌집 모양 이렇게 이렇게 구조들이 이게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학생들 보고 자 그러면은 이거에서 그 이것에 이제 이건 2차원 문제가 되겠죠. 방금 전까지는 공간상으로 1차원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2차원 문제가 될 테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1차원에서는 얼만큼의 거리마다 반복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하면 되면 2차원에서는 두 개의 벡터를 찾아서 그 두 개의 벡터 각각의 방향으로 반복이 되는 그런 두 개의 벡터를 찾아주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처음에 그런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손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있으면 보면 여기서 이게 반복이 되고 여기서 이게 반복이 되고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강의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런 방식이 이 두 개가 정말로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도 점이 있어야 될 거고 아톰이 있어야 될 거고요. 카본 아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카본 아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벌집 모양 구조는 이 검은 점들에만 이렇게 원자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카본 원자들이 그러니까 여기들만 렛티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는 아닙니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아니고 이제 렛티스를 나타내는 이런 주기성을 나타내는 이걸 공간상에서는 렛티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벡터가 이렇지 않고 가장 첫 번째 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먼 거 이런 애들을 나타내는 이런 벡터들이 실제로는 주기성을 나타내게 되는 렛티스 벡터가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로부터 우리가 이제 알아두어야 되는 건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 눈으로 딱 봤을 때 이거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양이 바로 렛티스의 모양이 아닐 수 있고 그게 어느 때는 비직관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그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핀 자체가 우리 이 과목에서 당장 다루게 될 그런 물질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다루게 될 진짜 물질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것은 실리콘이고요. 실리콘이고 원자 번호가 14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룹 14에 속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14번이기 때문에 원래 원자가 이제 원자 핵에 핵이 포지티브로 14개의 큐만큼으로 차증이 돼 있고 그것을 14개의 전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걔네들은 여러 개의 겹을 가지고 전자구름도 하나의 단일한 전자구름이 아닐 것이고 그들이 이제 어... 그렇죠? 걔네들이 전자구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전자구름이 하나의 균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내부적인 구조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처음 10개 처음 10개와 그다음에 나머지 4개는 상대적으로 이 처음 10개는 조금 더 원자 핵에 가깝고요. 이 나머지 4개는 상대적으로 원자 핵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 실리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10개는 어디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바로 핵에 의해서 속박이 되어 있는 이거는 정말로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것들이고 반대로 얘네들은 다른 원자들과 옆에 있는 실리콘 원자들과의 결합에 화학적인 결합에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것들이 하나의 단일한 원자의 형태가 아니라 걔네들이 여러 개가 모여있게 되면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궁금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이거를 이걸 실제로 그럼 어떻게 알아내나요 하는 것은 엑스레이 회전실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낸 실리콘의 원자들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하나의 큐브를 그려보실 수 있고요. 그림이 여전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브를 이렇게 큐브를 그려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큐브를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러한 큐브가 있었을 때 렛티스 포인트들이 어디에 존재하게 되냐면 여기에 여기 모서리들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존재하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가 심플 큐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만 있게 되면 이걸 심플 큐빅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이 실리콘에는 전자가 여기에만 존재하지 않고요. 또 어디에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있냐면 이 면의 센터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 하나의 큐브에 면의 센터가 몇 개가 있을까요? 큐브니까 당연히 여섯 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까지 합친 거 초록색까지 합친 이러한 격자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스 센터드 큐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 연두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페이스 센터가 되는 거죠. 면의 중심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큐브에다 큐브에 더하기 그 다음에 페이스 센터까지 합쳐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레티스 구조를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실리콘에는 실리콘 그 격자 구조에서는 실리콘들이 여기에만 배정이 되어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요. 이제 얘기가 조금 더 길어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반복되는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얼마나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주기 혹은 여기서는 여기 말로는 레티스라는 게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떤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이러한 구조 결정구조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이시스가 실리콘 원자 한 개고 그것이 레티스 포인트에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렇게 하고 끝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리콘은 이렇지 않고요. 베이시스가 실리콘 두 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요. 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거의 길이가 1이고 요거의 길이가 1이고 또 요거의 길이가 1인 그런 큐브라면 이게 만약에 0,0,0 이면 요기에 대각선 방향으로 4분의 1 콤마 4분의 1 콤마 4분의 1 만큼 가있는 이 두 개의 쌍 있죠. 요 두 개의 쌍이 하나의 레티스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사실 실리콘의 원자 배열은 말씀드리면 결국 FCC 구조 요렇게 돼있는 구조를 카피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나 더 복사번호를 만드냐면 4분의 1 콤마 4분의 1 콤마 4분의 1 만큼 복사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위로 올린 것 그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그 두 개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실리콘의 격자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열심히 설명을 했죠.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그거는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리콘이 제가 여기를 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그러면 A면 이게 A면 그리고 이게 A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4분의 A 4분의 A 4분의 A 가 될 것이고 이때 A 값은 얼마인가요? 라고 말하면 5.43 옹스트롱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43 옹스트롱 이라고 하면 0.543 나노미터 가 되겠죠. 나노미터는 10에 마이너스 9승 미터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실리콘이 결국은 주기성을 가지고 있고 이 원자 배열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심플 큐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는 것에다 다시 그것을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두버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가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부른다 라는 것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려고 하는 과목이 무슨 뭐 우리가 전자외로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외로를 배우는데 왜 이렇게까지 다루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죠.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왜 반도체가 반도체가 반도체 반도체 인가 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고 그 중에서 밴드갭이라는 게 나오는데 왜 밴드갭이 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말하고 싶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밴드갭의 출현에 대해 왜 밴드갭이 나오느냐 라는 걸 답을 하고 싶은데요. 밴드갭이 나오는 그 이유로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게 바로 피리오디시티 이고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무엇을 다루었냐면 실리콘이 정말로 피리오디시티 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피리오디시티 가 있을 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밴드갭의 출현과 관계가 되느냐 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 그 이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의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 그 다음 바로 동영상은 프리일렉트론 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주기성이 있으면 밴드갭이 나옵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전에 주기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밴드갭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이 강의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자 그래서 그 강의자료를 보시면 그거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여기서 생각하는 이 상황은 이 공간이 예를 들어서 1차원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X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포텐셜이 균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만약에 공간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포텐셜을 그려봤을 때 포텐셜이 이렇게 균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힘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힘을 받냐면 전기적은 힘은 뭘로 받냐면 포텐셜의 그래디언트에 비례하는 그런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V가 컨스탄트라고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미분을 한 값에 해당하는 포스가 힘이 0이 될 테니까 아무런 외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자유전자라고 부르고요. 외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사람들이 프리 일렉트론 이라고 부르는데 그 프리 일렉트론 이 가지게 되는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과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이 이거는 사실 공간과 시간의 함수가 될 텐데 앞에 개수가 있을 거고요. 그거는 비례상수 같은 게 있을 거고 익스포넨셜의 i의 k r 마이너스 오메가 t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여러가지 의문점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에요. 자 첫째로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웨이브 펑션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웨이브 펑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전자를 양자역학적으로 바라볼 때 이 전자를 전자의 위치 같은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웨이브 펑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이 웨이브 펑션이라고 불리는 이 퀀티티 푸사이 값의 이 절대값의 제곱이 바로 전자를 우리가 그 지점에서 찾을 수 있는 확률에 해당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웨이브 펑션을 웨이브 펑션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텐데 그 바뀌어 나가는 것을 결정해주는 방정식이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아마 일반 물리 시간이나 아니면 현대물리 같은 것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 우리한테 지금 이걸 모른다고 해서 우리 수업을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웨이브 펑션의 모양이 이게 결국은 어떤 값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거를 제곱을 하게 되면 전자농도가 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이 다음과 같은 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때요? 바로 이 프리 일렉트로 이때 보시면 이 함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자연수 2가 되겠고요. 이것은 뭐죠? 허수단위 i가 되겠죠. i의 스퀘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허수단위 i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오일럭 공식에 따라서 사실 익스포넨셜 플러스 i 세타는 어떤 관계가 있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만족하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복소수가 되겠고요. 이것도 복소수가 되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바로 위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제 페이즈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 페이즈의 형태가 신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페이즈 형태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요. k하고 r하고 빼기 오메가 t 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페이즈가 되겠죠. 이게 어떤 한순간에 페이즈는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t였다가 t에서 t 플러스 델타 t 만큼이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페이즈 값이 만약에 우리가 r 값을 고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주어진 수고요. 이걸 고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페이즈 값이 바뀌겠죠. 그런데 페이즈 값을 우리가 유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공간도 바뀌어 나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델타 r만큼 바뀌게 되면 그러면 역시나 그 전과 동일한 페이즈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거고요. 풀어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k r 마이너스 오메가 t 앞에 있는 원래 값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값들이 k와 델타 r 마이너스 오메가와 델타 r 오메가와 델타 t 가 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페이즈의 증간분이 될 텐데 이 값이 0이 되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페이즈의 변화가 없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어떤 어느 순간 어떤 페이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디로 이동해 있을까 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전자가 한 지점에 있었던 전자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델타 r의 델타 r이 만약에 방향은 사실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음 벡터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이게 1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고 하면 이게 k의 델타 x의 x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게 오메가의 델타 t가 0이 될 테니까 음 결국 이걸 풀어주게 되면 바로 시간 델타 t 동안 방향 x 방향이 바뀐 정도의 크기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면 오메가를 k로 나눈 값에 관계가 되겠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결국 전자가 얼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걸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이 스피드 방향까지 생각을 하고 나면 방향까지 k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방향을 생각하고 나면 속도 빌로스틱 값이 다른 두 개의 값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개의 값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오메가 값과 k 값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메가 값이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여기서는 플랑크 상수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구해지게 되니까요. 결국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 정리하면 전자가 있었을 때 이 전자의 속도를 결정을 하는 것은 에너지와 그 다음에 웨이브 벡터 k이다. 그러면 이 웨이브 벡터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페이즈에서 이 페이즈가 얼만큼 빠르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나타나게 되는 그런 정보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는 공간상으로 공간상으로 웨이브 펑션이 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느냐라는 것이고요. 이 오메가 혹은 아니면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이죠. 이 오메가가 원오버 이렇게 되는데요. 에너지에 해당한 이 값은 시간에 따라서 이 웨이브 펑션이 얼만큼 빠르게 바뀌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속도라는 게 이 공간에 이 공간에 대한 정보와 시간에 대한 정보의 비율로 얻어지기 때문에 이 스피드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알게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양자 시스템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체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관계식이 바로 이 관계식을 알고 싶어하게 됩니다. 에너지와 그 다음에 k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어합니다. 이 관계를 알게 되면 이 관계에서 나타내는 에너지와 k의 비율 더 정확히는 그것의 기울기 미분값 수로부터 속도를 알게 될 수 있어가지고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자유전자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하고 나면 자유전자에 대해서 그냥 그려보면 그런 뭐이고 네 그냥 그려보면 그냥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식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에너지 이가 k의 제법에 비례하게 되고 그 앞에 붙는 개수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 하고 싶은 우리 이제 다시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자유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 시작했었죠? 바로 자유전자는 이 자유전자는 periodicity가 없는 경우고 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ek-relation을 그려보면 이 커브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불연속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연속되는 쭉 이렇게 커브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밴드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동영상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실리콘처럼 주기적인 원자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리콘에 이렇게 원자들이 이렇게 큐브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큐브의 모서리를 원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페이스의 센터도 원자들이 또 차지하고 있고 그걸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대각선 방향으로 간 만큼 해도 또 전자들이 있고 아 전자들입니다. 실리콘 원자들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원자들이 배치가 돼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 하나하나의 원자들이 이 하나하나의 원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14개의 포지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덮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10개의 전자들은 확실하게 여기 안에 붙어 있지만 나머지 4개는 정확히 이 안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원자핵 근처로 갔을 때 실리콘 이 부분이나 이 부분으로 갔을 때 정말로 14 플러스 14하고 마이너스 14가 퍼펙트하게 매칭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이 전자들은 얘네들 중에 다 단속이 안 돼가지고 전자들 중에 몇 개는 이 바깥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합을 구하게 되면 0이 안 나오고 약간의 포지티브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원자핵의 근처는 포지티브 차지가 돼 있는 알짜 전화가 되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자들한테는 어트랙티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처에 전자들이 있고 전자들이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어트랙티브한 포지션들이 있게 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 사이 이 부분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어트랙티브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전화량이 그렇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자들이 그런데 주기적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어트랙티브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원 실리콘 원자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어트랙티브한 포텐셜 랜드스케이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쪽으로 가면 포텐셜이 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특정 방향으로 보게 되면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각각마다 실리콘 원자 실리콘 원자 실리콘 원자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전자일 때는 피리오디시티가 없었지만 포텐셜의 피리오디시티가 없었지만 이렇게 실리콘 같은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면 원자 배치가 주기적이고 따라서 포텐셜도 주기성을 가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주기성을 가지는 것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엇을 우리한테 뜻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요. 만약에 포텐셜이 주기 A를 가지고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자가 예를 들어서 A라고 또 불러볼까요? 이 A하고 저번에 말했던 5.43 하고는 다른 A입니다. 값은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렇게 A 가지고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period을 가지고 period A를 가지고 있는 함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V of X가 period A를 가지고 있는 함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주기 A를 가지고 있는 공간상으로 이런 함수는 언제나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풀이의 변환을 풀이의 시리즈 정배를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이제 상수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냐면 코사인의 그래서 2파이 A의 X인데 이거에 배수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N이 1번째 2번째 3번째 해가지고 많이 다 더하는데 그 앞에 붙는 계수가 코사인 계수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또 똑같이 여기에는 사인 계수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인의 2파이의 A의 N의 X의 형태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이때쯤 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학년에 따라가지고 저는 풀이의 급수를 안 배웠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풀이의 급수 납니다 라는 거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풀이의 시리즈로 전개할 수 있다는 사실만 그냥 그런가보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꼴로 이 여러가지의 N값이 있을 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낮은 오더인 N1 케이스만 하나 살펴보고 하나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V 오브 X가 뭐의 관계가 있을 거냐면 바로 코사인 2파이 A의 X의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N에다 1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썼고요. 이 앞에 붙은 이 개수는 그냥 비례상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 있지만 다시 반복을 하면 이 Exponential I Theta 가 코사인 Theta 하고 I Theta 형태로 나타나고 Exponential I Theta 가 여기가 I Theta 가 됐으니까요. 코사인 Theta 에 마이너스 I Theta 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되죠. 코사인 Theta 에 두 배 한 것이 바로 Exponential I Theta 와 Exponential 마이너스 I Theta 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코사인 Theta 라는 이 값이 주기적인 공간상으로 주기성을 A라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어떻게 될 수 있냐면 2분의 1은 이건 뭐 중요하지 않겠지만 바로 Exponential I 2π over AX 와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I 2π over AX 이 두 가지 항을 만들어내준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이 페이지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그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풀이의 전개를 해보게 되면 그것들의 꼴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와 같이 Exponential에 I에 X에 그리고 이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기분에 2π 2π 주기로 나눠준 것 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함수들 혹은 그것의 마이너스 붙은 함수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자유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전자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1차원에서 자유전자를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R 대신에 X를 쓰게 되면 이게 뭐에 비례했었냐면 바로 Exponential에 I에 KX하고 오메가 T에 관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다룬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 포텐셜이 만약에 가장 낮은 오더인 코사인 첫 번째 항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때 이것들이 어떤 것에 비례하냐면 Exponential I에 2π over AX하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I에 2π over AX에 비례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두 개를 같이 곱해준 값 VO V 곱하기 Psi 이 값이 실은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석이 되냐면 전자가 그냥 자유전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포텐셜을 임가해 주었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라는 것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러한 곱셈 곱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것과 이것을 곱하게 되고 이것과 이것을 곱하게 되어서 항들이 어떤 항들이 나오게 될 것이냐면 Exponential에 K에 마이너스 2π A X항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원래 K에서 플러스 2π A 이렇게가 나오게 될 겁니다. 내가 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여기에 먼저 플러스를 쓰고 마이너스 써도 되지만 어쨌든 똑같죠. 더셈이니까요. 자 이렇게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자유전자는 여기에 붙어 있었던 페이즈 텀이 I K X I K X 였는데 포텐셜이 이런 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포텐셜 때문에 거기에 요렇게 요렇게 바뀌는 항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사실 자유전자 중에서도 원래부터 이런 페이즈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었을 거고 이런 페이즈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원래부터 K값이 여기 들어가는 K값이 웨이브 넘버가 그냥 K가 아니라 이런 값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있었을 텐데 걔네들하고 얘네들하고 이제 서로 연관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포텐셜이 없었을 때는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던 두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유전자들이 포텐셜 자체가 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포텐셜의 주기성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간에 얽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얽히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얽히기 전에 이 둘의 에너지 상태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1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런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는 람다의 이런 고유값 문제를 푸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고유값 문제를 풀게 되면 그러면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이 람다1과 람다2는 람다1이나 람다2나 다 똑같이 1이 나오겠죠.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이 1 1 함수에다 예를 들어서 1 0을 이렇게 넣어주면요. 연산을 해주면 이게 그냥 1 0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앞에다 1을 곱해준 거랑 똑같다. 라는 거고 1 1에다 0 1을 곱해줘도 그러면 이건 역시 1이 나오고 0 1이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마도 eigenvalue나 eigenvector에 대해서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이 갑자기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나오나 약간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제가 한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웨이브 펑션이고요. 이 웨이브 펑션이고요. 이 웨이브 펑션에다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의 고유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곳과 이 오프다이아고나라는 성분이 두 곳이 있잖아요. 여기가 0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두 개의 모드들이 서로 간에 커플링이 서로 간에 연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만약 그들이 연관이 있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연관이 있기 시작한다면 V 이렇게 V로 서로 간에 연관이 있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람다1 람다2는 이와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지가 않게 됩니다. 람다1이나 람다2는 다음과 같이 1 플러스 V라든지 혹은 1 마이너스 V와 같이 두 개의 에너지가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두 개의 모드가 서로 상호작용이 없었을 때 이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 오프다이아고나 성분이 될 텐데 여기 부분이 없었을 때는 얘네들이 각각의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냥 프리 일렉트로너로서의 값을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서로 간에 너희들 그러지 말고 한번 서로 말도 하고 인터렉션을 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서 포텐셜을 가지고 두 개를 묶어주는 순간 그들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에너지인 1과 1을 가지지 못하고 그들이 서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글을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번 이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k 값이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필이면 2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에다 2π over a를 더하거나 뺀 값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하게 됐을 경우에는 a에다 2π를 더하니까 그러면 3π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항이고요. 2π over a를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이 마이너스 π over a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서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자유전자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얘네들이 어떤 값이 될 거냐면요. 이때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π over a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거기에 미러 이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π over a이고요. 네. 조민선씨 버퍼링은 걸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아 제가 말하는 거랑 딜레이가 가는 거는 알겠는데 혹시 그게 아니라 제 말이 그러니까 동영상 자체가 중간에 멈추나요? 그러면 그러면 좀 안되는데 혹시 어 혹시 버퍼링이 있으신 분들은 혹은 있으시면 있다 없으면 없다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듣는 거 사이에 한 7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아니라 그 버퍼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다가 그게 멈추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조민서 씨는 인터넷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버퍼링과 딜레이 지금 말씀하신 게 버퍼링 맞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그 인터넷 문제까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망 상태를 좀 좋은 곳에서 접속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k값이 모든 k값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k값인 이런 특별한 k값에 대해서는 이때는 어쩌다 보니까 이 얻어지게 포텐셜에 의해서 서로 연관되는 그 k값이 원래의 k값의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특별한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랑 여기랑 에너지가 같아요. 이렇게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원래 에너지가 동일했었던 두 개의 스테이트가 상태가 서로 간에 포텐셜로 연관을 짓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더 이상 하나의 동일한 값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론이 뭐냐면 이것의 2K 다이어그램을 다시 구해보면 이 근처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안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한번 똑같은 일을 해볼까요? 여기서 원점에서 아니면 원점 근처에서 이걸 2파이만큼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원래 자유전자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는 엄청나게 크겠죠?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서도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전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얘랑 얘랑은 또 관계가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이게 올라가지만요. 여태튼 여기서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커플링이 있겠지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이 특별한 2파이 오버 A라는 그런 지점에 가깝게 되면 커브가 이와 같이 바뀌게 되고요. 반면 이 위에 그 전에 까만색 선으로 자유전자의 형태로 쭉 잘 올라가던 이 라인도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 부분에서 불연속점을 가지면서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제목이 크로니 페니 모델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그 슬라이드에서 크로니 페니 모델이라는 것은 포텐셜이 주기적으로 스퀘어 웨이브 형태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럴 때 얻어지는 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프를 두 개를 비교하고 포텐셜이 포텐셜이 주기성을 없고 그냥 상수일 때와 주기적으로 바뀔 때의 형태를 보시면 제가 지금 대충 그린 이 그림을 클리어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도입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EK 다이어그램이 더 이상 연속적이지 않게 되고요. 특정한 지점에서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커브들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보통 이렇게 쭉 다 K값을 펼쳐가지고 보지 않고 이것들을 하나의 좁은 K값 영역에다 몰아 넣어가지고 표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게 플러스 2파이 오버 A 라든지 마이너스 2파이 오버 A 라든지 얘네들은 다 사실 연관이 돼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점도 사실 알고 보면 마이너스 2파이 오버 A 해주면 이 점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은 같은 만큼 평행이동해주면 여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얘를 아예 그렇게 두지 말고 그냥 요렇게 그릴까 얘를 그리고 얘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도 이쪽으로 포지티브로 2파이 오버 A 만큼 쉬프트 시킬까 요렇게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그릴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제한된 구역에 대해서만 2K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거기서만 보통 사람들이 어 논의를 하곤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포스트 사람 이름이고요. 블릴루앙 존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2K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분석을 하곤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불연속점이 생기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불연속하지 않고 서로 한부수로 그려질 수 있는 하나의 덩어리들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또 한 덩어리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의 밴드라고 그리게 되고요. 위에도 또 밴드가 있겠고 해서 여러 개의 밴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보인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실리콘은 실리콘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크리스탈 구조에서는 원자들이 피리오디크하게 분포가 돼 있다. 원자의 피리오디크한 분포는 역시 포텐셜의 피리오디스티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포텐셜의 피리오디스티는 바로 주기마다 바뀌게 되는 그런 포텐셜 성분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것과 자유전자의 웨이브 펑션과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결국 서로 자유전자일 때는 관계가 없었던 몇 개의 이런 자유전자 성분들이 포텐셜에 의해서 서로서로 연결이 연관이 있게 되고요. 그 현상 때문에 서로 똑같은 자유전자였을 때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 서로 같이 하나의 스테이트로 합치게 됐을 때 그때 서로 간에 아이겐 스테이트가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밴드갭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1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차원 격자가 아니라 3차원 격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린 2K 다이어그램 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요. 2K 라고 해놓고 제가 벡터 표시를 가끔씩 붙였지만 사실은 1차원으로 그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 3차원 레티스가 된다면 요것도 3D 스페이스 가 될 겁니다. 3D 스페이스 가 될 거기 때문에 이 3D 스페이스 에서 에너지를 그린다는 거 이거는 사실 시각화하기가 몹시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밴드 스트럭처라고 부른 그 슬라이드에 보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그 3차원 공간에서 전자구조를 다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를 어떤 선들을 특별히 중요한 선들을 통해서 그 선에 따라서 2K 다이어그램을 그린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그림을 그리면서 보통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여러가지 선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선은 어떤 감마라고 부르는 곳에서부터 X라고 부르는 지점까지 이르는 이런 선이 될 겁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거는 지금 당장 꼭 아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이런 밴드가 하나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밴드가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1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대충 0.85 정도 되는 위치에서 이런 지점이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실리콘에 대해서는 어 실리콘에 대해서는 이곳이 이곳이 바로 컨덕션 밴드의 시작이 되고요. 컨덕션 밴드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점이 되고요. 이 점 이 점이 밸런스 밴드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 차이가 1.12 일렉트론볼트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보면 밴드갭이 실제로 여기서만 나타나나요? 어떻게 생각을 답이 어떻게 될까요? 밴드갭이라고 말할 때 실리콘의 밴드갭이라고 말하면 이 지점을 말하는 게 맞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밴드갭이라는 게 여기 한 곳에서만 나올까요? 여기에는 사실은 실리콘의 컨덕션 밴드에는 수많은 다른 많은 밴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각각의 다른 밴드들 사이에는 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분명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다른 곳에도 밴드갭이 있겠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 밴드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조금 더 급하게 그런데 여기에도 밴드갭이 있습니다. 이것도 컨덕션 밴드고요. 이것도 컨덕션 밴드고 심지어는 이것도 컨덕션 밴드이지만 컨덕션 밴드라는 것도 하나의 단일한 구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컨덕션 밴드들이 모여있는 구조고 걔네들 사이에서도 밴드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얘네들을 사실 밴드갭이라고 안 부르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중요성에 따라서 바로 밸런스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과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사이에 나타나는 이 밴드갭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밴드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밴드갭이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을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전자하고 홀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사람들이 밸런스 밴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컨덕션 밴드라고 부르는데 이 밸런스 밴드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실리콘의 14개의 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중에서 가장 최각에 있는 4개의 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원자들하고 그 4개의 최각 전자들이 채우고 있는 평소에 평소 상태에서 채우고 있는 그 밴드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밸런스 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컨덕션 밴드는요. 우리가 순수한 실리콘을 만들면 원래는 전자들이 찰 수 없는 전자가 이곳에 이곳을 채우고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아는 밴드고요. 전자는 어 실리콘 내의 전자는 사실 여기까지 이 밸런스 밴드까지 채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0도가 아니라 절대온도 제로 켈빈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300켈빈이라고 하는 세상은 이 실리콘 격자가 있었을 때 거기를 누가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냐면요. 실리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옆에 바로 300켈빈을 가지고 있는 어 열적인 그런 저장소들이 얘네들을 샌드위치라고 있죠. 이쪽에도 300 이쪽에도 300 이런게 있고 여기에 실리콘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옆에 있는 레저바들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땅로 될 수 있겠고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300도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겠죠. 300켈빈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300켈빈의 그 열적 에너지가 실리콘에도 전해지고 그래서 결국 이 실리콘 적자도 300켈빈에 해당하는 열적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될 텐데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런스 밴드만을 전자들이 채우지 않고 조금 더 열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사치를 부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1.12 일러트론 볼트가 있는데 에너지가 좀 열적 에너지가 좀 남는데 혹시 너희들 중에 여기 전자들 중에 몇 개가 여기를 차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에너지가 더 늘어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다시 그냥 비유삼아서 말씀드려서 오히려 혼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전자 하나가 이곳을 차지하고 있을 때하고 그 전자가 이곳을 차지하고 있을 때하고 그땐 이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가 얼만큼 더 증가할까요? 바로 플러스 1.12 일렉트로 만큼 이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가 증가할 것입니다. 열적인 에너지를 시스템이 가지고 있게 되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자를 위로 올려가지고 추가로 주어지게 되는 그 열적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켈빈이라면 제로켈빈과는 다르게 여기가 밸런스 밴드가 있고 여기가 컨덕션 밴드가 있게 되면 제로켈빈이라면 여기엔 전자가 하나도 없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300켈빈이 되니까 이 중에서 몇몇 녀석들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가장 위에 있었던 아마도 가장 위에 있었던 녀석이 올라갈 확률이 제일 높겠죠. 여기 있었던 녀석이 올라가기보다는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생긴 그러한 빈자리들이 있게 될 겁니다. 이 빈자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특별히 홀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이 전자들을 우리가 일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여기에서도 전자가 잔뜩 있잖아요. 밸런스 일렉트론들이 여기를 잔뜩 채우고 있죠. 이것들은 전자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이 전자가 맞고요. 이것들도 다 전자인데 우리가 일렉트론 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전자는 사실 우리가 한정적인 의미로 어떻게 쓰냐면 컨덕션 밴드 안에 있는 그런 전자만을 전자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의미가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강의에서 전자라고 말할 때는 뭉뚱그려서 어디에든 있는 전자라기보다는 컨덕션 밴드 위로 올라오는데 성공한 그런 극소수의 전자만을 나타낼 경우가 맞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홀이라고 말하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그런 채워져 있지 않은 스테이트를 홀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말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컨덕션 밴드는요. 정말로 빈자리가 많아요. 여기에 있는 이런 스테이트들은 원래부터도 안 채워져 있었고 300켈빈이 되어도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굳이 따지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언 오큐파이드 스테이츠가 되니까 얘네들도 굳이 따지자면 홀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애들은 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얘네들이 비어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이건 홀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밸런스 밴드에 있는 비어있는 자리는 이건 아주 신기한 일이거든요. 원래대로라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차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특이한 일이고 특별한 현상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꾸로 말해서 여기도 전자가 여기에 컨덕션 밴드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주 아주 희한한 일이고요. 이 희한한 일을 이 특별한 존재들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일렉트로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때 그러면 300켈빈에서 얘네들이 전자들이 얼만큼 전자를 실리콘 같은 경우에 전자를 얼만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을 겁니다. 전자농도도 그 다음에 전자농도를 보통 N이라고 쓰거든요. 그 다음에 홀의 농도도 P라고 쓰거든요. 이 두 개는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가 올라간 생겨난 만큼 홀이 생겨났을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값을 몇 개의 전자하고 홀들이 있는가를 바로 Intrinsic Carrier Density NI 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값이 실리콘에서 그리고 300켈빈에서의 NI 값은 NI 값은 10에 10승 퍼 큐빅센티미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는 머릿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에 교과서마다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1.1인 것도 있고 1.08인 것도 있고 1침전 1.4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제 경험상 그냥 10에 10승 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20에 10승 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N값이 NI랑 같고 P값이 NI랑 같으니까 N하고 P값을 곱해도 그러면 NI의 제곱이 되겠군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임퓨리티 불순물들이 도입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만 정리를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 8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공부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더 따로 강의해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제가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하니까 말이 많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질문을 받을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못 드린 거 죄송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전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런데 질문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할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바로 오늘과 같은 정규적인 수업시간 먼데이 하고 렌즈데이에 이 시간 동안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오픈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어떤 걸 얘기를 하고 하고 싶냐면 이거는 지금 정규강의고요. 정규강의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오피스 아워를 하고 싶은데 이것도 역시 온라인 오피스 아워를 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오피스 아워를 열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모두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 시간을 그냥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공개 관계를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저는 대답을 하고요. 그러다가 조금 기다려보다가 여러분들한테서 답이 없으면 그때는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채팅으로 해주시겠어요? 온라인 멘더토리가 아닌 출석을 꼭 하셔야 되는 출석체크를 하지 않을 거고요. 출석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오피스 아워를 제 생각에는 밤시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녁 먹고 나가지고 시간에 오픈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와 비슷한 형태로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은요. 월요일 수요일은 그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도 아마 그 수요일날 강의 보시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괜찮다면 목요일이나 혹은 금요일날 강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괜찮다면 저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붉음은 중요하니까 목요일날 저녁 먹고 나가지고 시간 정도를 제가 온라인 오피스아우로 할애를 해서 제가 오피스에서 다른 저의 연구를 하다가 그냥 이거를 열어놓을게요. 그러면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제가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 먹고 이후 시간에 혹시 시간이 다른 공식적인 일정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 몇초 더 기다려야겠죠? 여러분들이 없으시면요. 그러면 제가 오피스아우를 목요일날 밤시간에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할까 생각 중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해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근데 그 고양이신은 혹시 누구신가요? 제가 출석을 안 부른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답변을 신명으로 이렇게 알려주셔야지만 출석 체크가 됩니다. 지금 출석을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부를 테니까요. 자 그러면 정말 안타깝게도 원래 이제 이 강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뭐라고 말했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질문거리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대답해주는 이런 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걸 좀 줄이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오피스 아워 목요일날 저녁 시간에 오피스 아워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기대는 하지 않고요. 시험기간이 임박하지 않으면 사실은 오피스 아워가 활성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도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오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제 광일을 마칠까 하는데 혹시 그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짧게 질문을 받겠고요. 제가 지금은 질문을 기다리면서 안 오신 분들에 대해서 지각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희 씨나 고준호 씨나 고하늘 씨나 그 다음에 서준영 씨가 계시면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답변이 없으시면 결석을 하신 걸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아니신 것 같네요. 숙제는 어떻게 제출하게 됐나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숙제는 어쩔 수 없이 GEL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는 제가 생각을 한 게 저번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석이 10% 숙제가 40% 그리고 기말고사가 50% 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출석 10%는 지금처럼 확인을 해가지고 점수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되도록이면 매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GEL에 문제를 내고 나면 그때마다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조교를 따로 주지 않고 숙제 채점을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도록 할 테니까 모든 숙제나 이런 거에 관련한 것들도 제가 바로 채점을 하겠으니까 다 제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고요. 숙제가 이제 그만큼 비중이 높아진 만큼 여러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출석 체크 말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룰로서 원서드 룰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출석이 3분의 1이 1을 넘지 못하면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결석을 한 분한테는 성적을 드릴 수가 없는 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출석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출석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양이신은 누구신지 다시 한번 저한테 이름을 알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별다른 질문 없으시면 어 네네 어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할 거고요. 이번 주부터 할 거고 여러분들 몇 시가 좋으신가요? 한번 타이핑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제가 가능한 건 저도 밥을 먹고 와야 되니까 오후 8시부터 9시 까지 혹은 9시부터 10시 2시간을 이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 시간을 한번 타이핑을 해 주십시오. 8이 좋은 분들은 8 9가 좋은 분들은 9 이렇게 타임을 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더 많은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진행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8시에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8시 한 10분이나 20분까지 아무도 안 온다 싶으면 그냥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네 별로 답변이 없으시군요. 지금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분 제외하시고는 대부분 9시가 좋다고 하시니까요. 그러면 저도 9시에 여러분들하고 오피사워를 보는 걸로 하고요. 이때는 진짜 제가 먼저 설명하는 일은 없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시고 다만 오피사웨어에서 숙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달라는지 숙제를 풀어달라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숙제는 이제 숙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는 혼자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거 말고 이제 수업과 관련된 내용 혼자 공부하다가 모르겠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된 것 같고요. 약간 7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무엇보다 학생들의 수업 종료 시간은 반드시 맞춰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절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7분 늦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딱 15분이 되면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메일을 통해서나 혹은 오피스 아웃 때 또 얘기를 해 주시고 아니면 수요일 날 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피드백 같은 것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 주시면 더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은 앞부분에 이 출석 부르는 부분을 제외하고 바로 이제 이미 올라가 있겠지만 그 앞부분은 제가 이제 잘라서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업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